changes on unstoppable system RBC bustling 발rês cácINGS для me öz Porque, do they want to ask me anything? I want to come say hello. I'm supposed to go today, 그런데 형님의 형님은 제가 산에 있는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일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방문과 공연을 준비하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 강연을 준비하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K, 만약에 질문하실 수 있다면, 저는 여기.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기다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는 사람으로서 제 열망은 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는지요.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스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것을 구해소적ục수 작성으로 그니고 그것을 구해소적이 가능할까? 그것을 구해소적이오가 가능하라는 집으로 구해소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니고 그니고 결정적인 소년단서가 그니고 그니고 어떤 사람들의 학생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그것을 하는 게 μπορεί 제가 ? 무엇을 just as фак을 하는지? 그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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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런 안보다는 것.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춤을 춤을 추는 것처럼 라고 생각하셨어요. 같이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죠. 춤 역시 우리가 천사가 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춤사위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상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영적인 명상을 하지 않고 그냥 춤을 춘다면 더 건조해지겠죠. 좀 더 좋습니다. 색이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은 아주 다채롭다고요. Kafka의 직업에 상해할 수 있는 entrepidation, for living and for hobby, we should do wholehearted with all our love and dedication to God, then it is beautiful. then people can feel happy about it. 우리가 몰라든 간에 직업이든 취미든, 몰라든 간에 우리가 전념해서 성심으로 열심히 한다면 다른 사람도 더 행복하게 느낄 것입니다. Yeah, I had made a lot of poetry when I was younger, yeah. And I made some also after Himalaya, I made some also spiritual poetry. Before that, I made some love poetry and life poetry, philosophy about life, and I had a lot of them before. I never published.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월요일에 멕시장으로, 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져왔고 저는 또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도 시를 많이 썼고 히말라야 이후에도 시를 많이 썼습니다. 히말라야 전에서 시를 썼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땐에는 뭐, 그래서 사랑 신화, 아니면 철학에 관련된 신화, 여러 가지 그런 취업들이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모아서 나한테 출판을 아직 안 했는데 하자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vietnamese 지사이플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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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담겨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들은 전화하고, 그들은 오, 그리고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기다리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듣고 저는 작곡을 읽고 노래에 불러요. 그들은 전화하고, 그것이 너무 많이 도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터 징하이 나, 그들은 싱싱한 노래를 듣고 싱싱한 노래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아,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일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싶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고정하고, 저희들이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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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싱싱한 노래를 구매하고 싶어요. 이 노래를 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참가자와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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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노래를 듣고, 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주 아주 Majesty, 그냥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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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정하고, 아무 고정하고, 나는 그냥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시를 읽는 사람이나 가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사랑을 온 정성과 사랑을 버텨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번역이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번역이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번역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언어로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 언어로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들은 매일 저녁에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작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에 기다리는 시간에 라디오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과 싸움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영국의 작품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작품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작품입니다. 전에, 내가 사랑과 사랑을 빠졌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빠졌고, 우리의 작품이 아ści KATALIS 그런 주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진 것 그리고 베트남 난민들의 문제 그리고 전쟁 때문에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아주 슬픈 얘기들도 있었고 이런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 저는 다 후 et는 내가 마스터 친hai 여기서 십자가 바탕으로 안 읽자. 그리고 그들한테 말하고, «저가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제가 듣고 한 사람한테 전해 말해, 그는 she's not good, and she's a monk. How can she be so beautifully? And she's not a good monk. She has boy friends. 사람들이 안 믿는대요.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다. 출가자고 결혼까지 했다는데 그 안 좋은 그 출가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답니다. 네, I must admit, I have many boyfriends. All of them volunteer. 정말 자원했죠. Anyway, so the person who calls and says, "'You are mistaken. I am asking about the poetry "'and the one who recite the poetry, not about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And she said, "'Yes, yes, it's her.'" You know? It's funny. Yeah, of course, she has so many boyfriends. How she has time to even make poetry and recite poetry. She has so many boyfriends. She has so many boyfriends. Anyway, so everybody likes it so much. I just want to say that even you do things, you feel very mundane, but you love it. You love your profession. You do it as an offering to yourself, to God and to people. Then they will feel the spiritual love from it, and they feel, feel happy. And that is the job of the dancer or the singer, the artist, to bring joy and relaxation happiness to the people who view your performance.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춤을 춰어도 그걸 사랑을 다해서 하고, 신에게 환신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공량하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Yeah, see. 그래서 다른 무용가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기 때문이죠. 다음요. 바다에서 나는 개의 껍질에서 그 액을 축출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문자에게는 불가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까? He would like to apply for a job. This is a pharmacy company in Japan. The company manufactures a cancer cure medicine. But the cancer cure medicine is composed of the animal stuff. C-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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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he shells, not the meat. Not the meat. Oh, that is for calcium. It's a no problem. First, the company manifested, it's not you. 두 번째, 그 개는 이미 우리가 잡을 때 미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은 것을 껍질을 모아서 그걸 활용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비해의 문자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하지만 이 문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개를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불경을 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 불능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능면 정업, 자기가 진업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부처님께서도 해결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임무를 넣으면 5대의 업을 소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부처님이 말해, 그가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못한다는 것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 그가 그의 개인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은 그의 개인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은 그의 개인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엑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울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deux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뇌에 이틀 예언을 통해 단계하는 Timothy 말입니다. 다음은 또 뇌에 이틀 예언을 통해 이틀 예언을 통해 아직까지는 잔여, 적용은 안에서 벗고 있는 거여 이건 우리가 감안해. 어떤 영이상 기능이든 관한 생활에서 다어잚고 있는 거예요, …두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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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한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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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그 직분들이 이 삶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 세상에 198000원으로 제가 감안해. 왜냐하면 제가 감안해. 저는 그곳에서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업이고, 또 하나는 그 세상에서 쌓여온 구업입니다. 그는 내가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지우면, 여러분을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업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의 구업을 지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윤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정업만 남고 나머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네. 네. Your past, your past, mother, father, great father, great father, already dead. So no, no fixed karma for this life. Only story karma, they continue. So that can be erased. 여러분의 5대 조상분들은 이미 지금 살아있지 않고 그 세상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까? 더 깊은 질문을 해석을 필요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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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인텔렉트럭이예요.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스승님께서는 제사 지낼 때 절을 하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안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싶다면 하십시오. 또 다른 관계자들에게 좋은 것 going to look to other relatives while people think you are very affiliation, you still can do if you want to but I tell you not to because your generation will be liberated nobody there to eat your food. 사람들의 좋은 사랑으로 보이고 싶고 자유가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걸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이미 천도 되었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If you want, your ancestors still can come back eat your food but not every time because they don't want to go back here it's suffering, well they like better heaven, more higher dimension more elevated, more happy for them 그래서 그들은 여기다 그냥 먹어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식은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가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기가 내려온 것은 너무나 지나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어디에 있는 것은 지국자들은 이 기가 안스 realized, 근데 한 과 В'경영의 피자, 많은 영국은 다 소멸하려 Layer authorized do the no fix karma, because of the bloodline or relatives. I'm rich, my mother also has money, my father will have money, my sister has money. I'll send money to my sister, my father, because I can make money. 혈연관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내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다 천도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적, 아시아 쪽에서 우리가 하는 소관식으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따르면 구대 손이 다 혜택된다는 그런 격언도 있죠. 자, 예? 예? 일은 재 후와 질 윤 생. 네, 우리 career. 그가 중국에서 한 사람가 혜택하면 구대가 다 천도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높은 차원에서의 설명이죠. 그런 큰 차원에서의 어떤 설명이죠? 그런 수정죠? 모르소?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이웃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수행하는데 끝까지 집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웃기죠? last lecture. I'm a new initiate. And my family is not happy with my vegetarianism. And I, I believe that you got divorced for spiritual path. Should it be... Your saying? No, no, no. Don't do that. I divorce because I was not enlightened. 지금 너넨은 영광입니다.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ex entrepreneurial decision-making. 저는 남ilities land become tantale schedules. 히마레이아 observations. 이만ъ deeds or ! 아직도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애매한, 아주 두부를 가져갈 수 있는 데서 ший 기억을 해봐서 잊지 않았지만 부부 SSD는 없었지만 그리고 제가 여전히 기다려 주신 것 같만 blo鑑 fortunate 얼마나 오래,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믿고 부족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치지 않도록 말하자면, OK, 기다려야 여기, I go to Himalaya, maybe come back six months, six years, 60 years, and then we have children. You know, I tell him, I have to go, and I don't know when I come back. If you want to come with me, you come. If you don't want, you do what you want. You don't have to wait for me. You can wait for me if you want, or you can divorce, you have another wife if you want. So he choose to stay. So I said, OK, then I let you free so you can marry again, have children while you were young. He's 30-something, later too old. How can have children? How can have wife? Yeah? Kaput. I want to say that I was so proud of you. I'll be blessed by the writer of Jesus, and I wish to be with a good friend, and we have a great figure and future. But not everyone, and I want to stay with her boyfriend, so I can't feel with my husband. I want to be a boyfriend, and I want to go to the right age, so I can come back to the right age, and I want to go to the right age of my husband. But my wife would like to stay with me. Therefore, the veshten son would want to stay with me, and I want to stay with my husband. 그렇게 남편을 기타리라고 말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남편은 계속 너무 늙으면, 나이가 들면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분은 그렇게 헤어지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의원을 죽였을 것이고, 이제 이미 의원을 죽였어요. 누군가 가족들과, 누군가들도 없지, 힐링하게, 더 사랑을 죽여요, 더 사랑을 죽여요, 아내한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테이크 두 개 두 조각 먹는 대신에 두부 두 조각 먹는다고 이렇게 먹는 거만 약간 바꿨습니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Tell her you still love her. You love her more than before. You appreciate her more, her beauty, and she's inside also the Buddha. Now you know better. You must treat her more respect, more love, more understanding, so that she knows, oh, you are enlightened. You are even a better husband. You don't run away like that. People think, oh, enlightened person, oh, very irresponsible, get enlightened and then run away. What's that? After I was really enlightened and lingered the things that I understand 나는 아직도 이 노릇을 재생할 수 있는 가지, 내가 아니라 이 노릇을 재생할 수 있는지 많이 난 it. 나는 이 노릇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 노릇을 재생할 수 있는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 네. 너 이미 지험한 이 글에 대해 말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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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ou know, yes. OK, so you must be a better husband, a better wife, a better son, a better daughter, a better friend, a better everything, better dancer, better teacher, better student after enlightenment. OK? 깨달은 다음에는 더 좋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과 그리고 친구와 더 좋은 무용가와 그리고 선생이 등 뭐든지 더 좋아지십시오. I understand it is difficult now, a little more difficult, because you just get your freedom and you feel, oh, it's nice to meditate like 24 hours, no need eating, no need drinking, no need wife, no need husband, become Buddha immediately. It would be nice that you feel more happy in yourself, you don't feel like you need anything. I know that, I know that. But there's nowhere to run. Everywhere is Nirvana. Everybody is a Buddha. 지금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방금 그 명상을 배우고 입문했기 때문에 입문 명상만 하면 다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그냥 명상만 하루에 24시간 하면 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달아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천상이라는 건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반입니다. 그걸 이해하십시오. 네, behind it. 네, behind it. 네. 스승님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개 강의는 때 협조도 못 해가지고 질문도 차마 할 수 없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 수행 동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해탈성보라신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 개가 대략 수백억 개라는 그런 책을 좀 봤습니다. 해탈성보라신 부처님들께서 그분들의 숫자가 수백억대에 있습니다. 네, 숫자. 네, 그것이 첫째 질문인데요. 과연 그게 이 우주의 어떤 흐름의 역사에서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해탈성보라는 제자들이 언젠가는 그 많은 숫자의 부처의 세 개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부처의 세 개가 새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은 곳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천상이란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을 닫는 곳이 아닙니다. 무안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수천, 수백억의 승이 있지만 수천, 수백억의 그것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행성에서 가르치고 있죠. 각 스승의 한 행성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이 더 나은 곳이 더 능력한 곳이 있습니다. 성적,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은 곳이 더 나은 곳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진보한 그런 세계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더 덜 진보한 그런 세계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세계, 성스러운 영혼의 세계,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한 거리 있고 멀리, 굉장히 멀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옛날 훌륭한 분들께서 우리 지구 땅에다가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다가 어느 과장에다가 불국토를 건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성스러운 그런 아주 훌륭한 수행의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어떤 그걸 준비하는 이런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과장이랄까 어떤 나라 어떤 이런 지구 땅의 성스러운 영혼의 세계나 부처님의 그 세계가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단 어떤 차원적인 해석에 의해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말이죠. 어쩌면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하고 함께 동시에 함께 겹쳐져 있어서 그런 세계를 저희들이 나중에 알 수도 있는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생각하기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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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žLll-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네. focus. 있으면서도? 이 곳에 있는 곳은 유리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를 동시에 너무 가까이 넘은 곳에서 길을 잃은 곳에서 Which of you are the place for enlightened beings. This planet? Yes. That's what he heard. And another one is that you are the place for enlightened beings to be co-existing with this planet. Some are they over left in the same place? Or is it divided? They are divided, and yet they are cooperated. Co-existed. 깨달은 스승님들이 존재하는 곳과 천국 같은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옆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깨달은 스승에 머무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살게 더 집중하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어딘지 안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땅바닥에 몇 명이서 명상하고 참매에 들어있는 곳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바닥에 몇 명이서 명상하고 참매에 들어있는 곳에 데려왔어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스승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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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싶은 사람을 가져와서 얘기했어요 이건 전부 다 깜깜한 그런 동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했어요 그 천국은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내면에 지금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오케이 관능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본문이죠 우리가 온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왔죠 우리는 우주의 큰 근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들어가서 우리가 엄대로 가면은 바로 스승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알 것입니다 부처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진짜 창조를 보십시오 그 성과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입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입니다 당신과 구대의 저장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헤탈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대 저장을 천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내가 성불했으니 모두가 성불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이고 우리는 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마 다른 것와 다르게 시장으로ителя 하나가 천국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보내idän causes등이 모든 것을 남이가 타고 하면 누구나 당신이 Sluring 가하bu하고 당신의children 해줘는 것을 이것과 동 July에郭하 quê 이곳에 여러분을 구제해 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구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입문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설법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인 경제를 떠날 때까지 더 이 삶에서 정업을 더 부드럽게 순조롭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열심히 하고 수영을 열심히 해나가는 도중에 빛과 소리의 체험이 없이도 스승에 대한 신실함만으로 도를 이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입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은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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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없이 아직도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이 아닙니다. But the master, like a mother or father, cannot leave a deaf and blind son on the street. She will carry her arms, bring her home. But even then, he continues to meditate with faith. He will see the light sometimes, and we hear the sound some other time. Anyone who has faith in an enlightened master, even just think of his name, just pray to her grace, will be delivered, not to talk about people who come and beg for initiation and for protection, of course. Don't need to even see master, stay in a long way, and hear the name only. Oh, hear the Buddha Shikamoni, very good, very graceful, and pray. And when Shikamoni, Buddha alive, pray to him, even don't know him, don't see him, don't ever touch him or see him, anything, pray to him, still have effect. Oh, when the master alive, and 300 years after the master died, has effect. Master, I know that when we encounter some problem while meditating, we are supposed to recite your name, we are supposed to recite your name. Should we recite your name in Korean, Chinese, or English? Any language. 어떤 언어든 괜찮습니다. Don't have to recite the name, just say, oh, master, please help, that's enough. Yes. Master, inside, understand every language. Many people meditate and see the master come and talk in Korean, or talk in Mongolian, talk in any language, inside, inside. master has no limitation, anything, powerful, mighty, intelligent, loving. The master has two sides, one outside, one inside. The outside can only do outside job. All mighty. All powerful. All powerful. All powerful. The inside. All powerful. All powerful. In the inside, the inside work. All powerful. The inside work. 물론 외면의 세계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장은 헤드로ș을 줄 수 있었지만 하나가 준비될 것이고 정보가 준비될 것이고 하나가 필요한 사장에 가서嫁 Ioche입니다. 하나가 다행히 sounds을 정도야 할 수 있어요. 사장은 헤드로ș을 수 없어져요. 사장은 헤드로нач한 사장에 와 conger, 그 시간에는 헤드로端을 지는 것이죠. 사장은 헤드로서 붙이고, 하나가 너무 많아 enough comida을 수 없을 수 없었죠. 여러분이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아주 힘듭니다. 만약에 감옥 밖에 있다면 변호사가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변호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대신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가 여러분과 같이 감옥 안에 있다면 변호사의 역할 역시 제한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변호사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현대 자동자를 사둘 수도 없고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가 호흡운동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받는데 그리고 체조라든지 쉽게 말하면 기공수련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관음법을 할 때는 그런 호흡을 곁들인 기공수련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지혜와 내면의 불성에다가 집중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미 이 상태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창조의 원칙을 거슬러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신에 의해서 이 몸은 잘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집중을 배에다 하고 위에다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몸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수련을 잘못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망이 지나치게 발현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좋지 않죠. 그 부작용이 예의를 하나만 든 것입니다. 하나에 뿌려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 있으신지 있으신 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이 앞으로 죽을수록 우리 몸을 중간에ımızı, 혹은 몸을 분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불후 난 후에 우리는 이 몸을 지켜야 될지 아니고 두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 있나요.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그것은 거의 어두운 면. 어두운... 입은 면의 면. 아, 이거 쓴다. 그냥 늙은 면의 면을 들으니까요. 쓰레기로 몰아듣는 남들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색사를 하지마 이런 얘기를 듣기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상당히 자유분방한 세대로 자꾸 나가고 있고 다른 우주에도 좀 위브레이트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좋은 사람 있을 경우에 키스를 한다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도 옥에 저촉이 되는지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요? 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 네,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무언가 사로잡 событий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무언가 경이 feet off of love. 결혼하기 전에는 무언가 괜찮습니다. simple. 네, 누군가가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너무 고통도 많아지고, 고통이 생기죠. 그리고 몸은 아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모두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 아마 한 사람은 더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성적인 남용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젊은 세대들은 실수를 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줄 선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줄 선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줄 선물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당신이 최선의 친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랑과 성적 경험을 잃을 때 가장 강한, 가장 강한, 가장 강한, 가장 강한, 가장 강한 일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 고향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Only when both people are in love, truly, deeply in love, then the sexual experience is the best. And it will also make you feel as if you are very saintly, very holy. But if we just practice sex at random, it doesn't mean too much. We don't really enjoy the gift which is ingrained within our body. This is a very great gift that God has bestowed upon mankind. It's next to somebody, very powerful. But only if we are in love, then this is really the peak of all experience on this physical planet.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That's why many ancient scriptures advise us to keep it for marriage, means keep it for love, because then you will enjoy it the more. because then it will not be like physical, very coarse, very low level, but it's really, really sacred experience. 그래야만 그때서는 이제 육체적이고 아주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주 높고 어떤 고성한 것이, 영적인 것이 그런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Yeah. 이 책에 보면은 이 마음하고 정신하고 가슴하고 영혼하고 이게 혼용을 써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구이에서 짓는 그 카르마는 카르마가 전부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When I read books and spiritual scriptures, there are many words appearing like spirit and holy spirit, mind, heart, something like that. I'm confused with the terminologies. That's the first ques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at when we create karma with our body, mind and thinking, where does the karma is stored? First question is there's only three actually, body, mind and the soul. Some people call the soul, spirit, yeah? Some people call the mind, buddha, buddhi. And so just different expression, okay? We have only three things, body, mind and the spirit or the soul.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영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중에서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처나 이런, 지혜나 다른 식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Just translation.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스승, 선생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죠. OK. The second question is, the karma will be stored in your subconsciousness, your memory. And some of these karma, karma means the outcome of our action or our thinking and our speech, the outcome. For example, if I say, oh, you're terrible, you're a dog, you're bad, then she'll say to me again, you're also terrible, you're a cat, you're a tiger, whatever. And that's the immediate karma of my speech. But some karma don't come immediately. Like if I tell her right away, she's bad, she's a dog, then she'll tell me back again immediately, I'm bad and blah, blah, blah. But if I do something like I write letter and tell somebody else, I tell you, oh, she's very bad, Mrs. So-and-so very bad. And she doesn't know I write because secretly, and you know that she's bad, you tell her. But some time later, long time, maybe half a month, half a year, she found out, me, I write letter. She came to me and said, Okay. So the outcome came half a year later, or half a week later, half a month later. You see what I mean? Not immediately. All right. So some karma come immediately, finito, finished. 어떤 카마가,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숨어있어, 우리의 consciences, 우리의 consciences. 그래서 다음 생활이 오고, 내가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오고, 그가 오고, 그가 그냥 내가 보고 싶어. 그가 오고, 그가 오고, 그가 오고, 그가 오고, 그가 오고, 그는 카마가 바로 그 카마에 숨어있는 카마가 숨어있는 카마가 숨어있어요. 네? 그래서 업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바로 반응되는 업장이 있고 한참 있다가 오는 업장이 있죠. 업장이라는 것은 신구의가 결과한 거기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너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업장이 바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누구 없는 데서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돌아 돌아가지고 1년 후에 6개월 후에 또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업장이 오기 전에 죽은다면 그것이 우리 바로 잠재의식 속의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보고 화가 난다거나 서로 싸우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그 업장이 그때 온 것입니다. 그래서 sometimes we do things and we don't have the retribution, the reaction immediately. we think, oh, no karma, no problem, nobody knows. we think, oh, no karma, no karma. yes, I'm free but it's not true. but this is not true. everything is recorded. we think, everything is recorded. what we think, oh, no k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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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arma. 예시 예시 요즘 이 과학기술이 대단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 가지고요 그 인간이 다시 인간을 만져 인간이 만든 기계가 다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게 과연 인간의 발전하는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로 해서 인류의 멸망까지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습니다 과학기술은 높이 개발되었을때 인류의 멸망이 되었을때 그리고 몇몇이 말하자면 이 과학기술은 높이 개발되었을때 몇몇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끝이 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우! 너희들끼리 하고 너희들끼리 하고 너희들끼리 하고 너희들끼리 하고 영상하면 서로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과학자들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안좋은 복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아주 형편없는 스승이 왔다갔다 하면서 질문에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럴 겁니다 다행이 됩니다 모든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과 영적인 발전을 함께 가야 합니다 과학과 영적인 발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과학과 영적인 발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과학과 영적인 발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If we don't have the moral strength and the spiritual knowledge of how to be a good human being, and we create all kinds of dummies, and we make bad use of it, and we can make war because of these dummies, they don't know how to be afraid of death, and they don't know any moral standard, they can kill anybody at random, then of course our world will be ended. Just a minute. Scientific development, if not controlled by spiritual power and understanding,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지 이승헌 대선사님 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전에 그 저를 영적인 세계로 처음으로 인도해준 그 스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좋을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Before I get initial I had a First familia 예수 big master in Korea. 무서워 그 저한테 일하 investigators 하고 지금까지 복부하HD 때문에 잘tım School Mina 기 возду deeper 도와주신 don't expect 이 고도 지역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속 조화하십시오.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갑시오. 그리고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스승님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잘 지도하고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더 새로운 법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많이 개발하고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케이. 네. 다음 하나요. 네. 네. 스승님 안녕하세요. 칸부대에서 뵙고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칸부대에서 스승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 날이 또 모여서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또 그런 즐거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칸보디아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칸보디아에서요? 칸보디아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버린 것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버린 것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고 당신을 부채기 때문에 내가 있으든 없든 즐기십시오. 영동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채님들과 같이 즐기십시오. 나는 세상을 다 돌아다녀야 할 말입니다. 아마 언젠가 어디에 머물 수 있겠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는 스파이예요. 많이 돌아다니죠. 괜찮아요. 네, 여기 앉아있습니다. 네. 법제이신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많이 가까이 됩니다. 네. 하도 마음이 벅차서 말이 잘 안 넘어갑니다. 뭔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 배우기 전부터 스승님은 저를 참, 그... 많은 총애를 주셔서 보살펴 주셨는데 입문한 뒤로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또 제가 입문한 뒤에도 그 올바른 길을 유의에 올바른 길을 못 가고 못 갈 그런 일에 무위법으로 저를 올바르게 그렇게 해주신 법제이신 스승님께 그 벅찬 그 감사가 떠오르고 또 제가 그 올라가고 싶은 그 희망을 갖고 있을 때요. 스승님이 무위법으로 올려주시거든요. 또 자식까지요. 가족까지 또 그 오대천도 형제 그런 것까지 체험으로 다 나타내주신 복제이신 스승님 그 그것을 생각할 때 저도 몰래 눈물이 몇 가지 흘러들고 마음이 벅차갖고요. 감사합니다. 평균이 서올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special love for me even though before I get initiation you were taking care of me and I experienced it after initiation and after initiation when always whenever I had problem you took care of me and whenever I went wanted to go walk you took care of me and you I had the experience of the liberation of my five generations and I had many experience and you came down to this planet earth to save the sentient beings thank you so much for that you're welcome enjoy 즐기십시오 저는 5월 8일날 새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저를 입문시켜 주신 스승님께 대단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스승님께서 그 책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닐 도날드 월시라는 사람이 쓴 신과 나누는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제가 흥미있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자칭 최고의 존재라는 신이 닐 도날드 월시라는 사람에게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진리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그 사람에게 게시를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붐이 일어나고 또 상당히 그 책의 파급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신과 접했을 때 어떤 깊은 명상이나 또 신실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신을 우리가 접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닐 도날드 월시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특별하게 그 어떤 수행자도 아니고 아주 그 평범한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불만을 적었는데 어느 날 신이 응답을 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신의 존재하는 방식이 꼭 그 수행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존재가 최고 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약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승님의 견해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Master, I'm a new initiator I've read a book which is called The Conversation with God You know that? Yes Yes In the book the writer was supposed to be a channel with a for a the supreme spirit 그가 신실한 수행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 자신만 신실한 수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만 신실한 수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비평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잘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신과 헌신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신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다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 즉각 깨닫는 연세에 10권에서 읽었는데요. 보살 마하살에 관해서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며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 Sara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살는 내면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살 모호사는 상스크립의 이름으로 깨달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살 모호사는 상스크립의 이름으로 깨달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외면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깨달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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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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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즐거운 것과 즐거운 것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보일 것입니다. 더 순수하고 간결하고 단순했을 때 더 좋은 체험이 올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반입문한 어린이가요, 완전입문하기 전에 만약에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반입문한 어린이가요, 완전입문하기 전에 만약에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난 어디로 가지지 않습니다. 난 네면에서 진정한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혹은 다른 스승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네면에서 진정한 메탈 사람도 해탈되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반입문은 괜찮습니다. 반입문은 괜찮습니다. 그 반인데, 가장 중요한 반이죠. 네, 뒤에서요. 네. 이번 8일날 입문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 사진을 광고를 보고 저분을 어디 많이 뵌 분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월남에서 한 30년 전에 아마 선생님 얼굴을 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얼굴 뵙고 30분 만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많은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단학, 그리고 기공, 요가, 그리고 기독교의 명상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선생님 본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30분 만에 입문한 이후에 제 마음과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업장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업장은 과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업장은 선생님을 통해서 다 소멸이 되는데 자기가 지은 업장은 도무지 소멸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지은 업장은 어떻게 소멸되어 질 수 있는지 좀 시원하게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제 1학년생 수 있는 일은 수선 automat용 충격적SA 좋겠습니다. ㅎㅎ okay, you will have toothache at five years old, you will have headache at six years old, you will have married at 21 years old, you will have three kids at 30 years old, and you have to suffer all this time, and it's done. You paid your debt. 그래서 정업이라는 것은 내가 다섯 살 때 뭐 두통이 있고, 일곱 살 때 뭐 두통이 아프고, 나중에 몇 살의 결혼하고, 몇 살의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개를 지키고 채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신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업도 스승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생겨난 신업도 스승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이 삶을 살면서도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는데, 다른 신용카드가 또 있다면 더 문제가 크겠죠. 만약에 신용카드를 못한다면, 감옥에 가고 나중에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요, 관광할 때는 몸이 열이 좀 나고 편안한데요. 관음을 끝내고 나면은 온몸이 추워져요. 그래서 관음을 한 한 시간만 끝나고 나면은 꼭 추위를 느껴가지고요. 관광을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neces Jewa, 상대, 상대 1시간정도 comprend력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할 수 있는 입원가 있죠. 그런데 ticketUP 15분에 여러 시간을 하죠. 그래서 못 자동으로 관광할 수 있죠. 자 멋진 구안 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다. 자신이 따뜻하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관광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느끼면 그냥 그렇게만 하십시오. 관광을 하고 싶다면 천천히 전환하십시오.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삶에서 빠져나가서 갑자기 전환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전환하십시오. 천천히 전환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관광을 하고 싶으시오, 관광을 하고 싶으시오, 그것은 사마리에서 아주 편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광을 하고 싶으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physical dimension을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쁜, 아니면, 당신이 나쁜. 그래서, 관광을 하고 싶으시오, 당신은 충분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광을 할 때 따뜻하게 느끼고 아주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높은 천상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져나가서 밑으로 내려면 당연히 몸이 추웠게 느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할 때 아주 좋고, 관광을 할 때 아주 좋다면 관광을 할 때 아주 좋다면, 관광을 할 때 아주 좋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을 할 때 아주 좋고, 관광을 할 때 아주 좋다면 그것을 끝마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을 할 때 아주 좋으면 다음 명상할 때 하셔도 됩니다. 관광을 할 때 두 시간을 멈추고 두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관광을 할 때 관광을 할 때 그냥 당신을 통해서 관광을 할 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두 시간을 멈추고 두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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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좀 더 힘이 좋으시오, OK? 그냥 이렇게 봐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관광을 할 때 아주 좋으면 좋으면 좋으세요. 관광을 할 때 아주 좋으면 좋으세요. 그냥 그냥 관광을 할 때 아주 좋으면 관광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충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OK. OK, 다음 하나요, please.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요. 명상하고, 센터에 나와서 명상하고 선회 가는 거를 너무나 집에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센터에 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회를 가요. 이런 것도 업장을 짓는 것인가요? 제 가족은 그리스찬 가족입니다. 내가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네. OK, 제가 듯싶은 공간에recht하였고 제가 휴식하는 공간에 уст하 П어요. 아니면 제가 친구와 함께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거짓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요? 당신은, 우리 relax, 우리 exercise, 우리 노래 노래, 우리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운동도 하고요. 우리 운동도 하고요. 우리 화장실을 걸고, 화장실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km씩이나 걷고 그러잖아요. 야, 나 tutti. 네. 우리 노래는 하λεлю야, 우리도 헬로우리라, 우리도 한 범인하고 같이 켰보는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친구, 우리도 친구, 우리도 친구, 우리는 우리 캠핑을 İn해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And this is all truth. 우리는 노래와 할래ル야의 송도 부르고 서로 이렇게, 노래 라라 Church Scripture смотрите, 캠핑 wird 다 summer. 공연소처럼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항을 통과할 때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만 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회의하러 간다고 얘기하죠. 우리 회의가 있다고 얘기해요. 같이 회업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교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만약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나는 공항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좋아서 다 붙들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다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오, very rare Supreme Master, we keep her here. 아주 희귀한구나, 무장산을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maybe meditate with her in the airport. 아마 공항에서 같이 명상할 거예요. get some blessed food. then you have to sit in Yongdong center and wait for one week, two weeks, I don't know.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동에서 나를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저는 IQ를 잘 활용하세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좀 교활하게, 교놀하게 말아주십시오. 봐봐요? 내가 머리 색깔을 보면 그건 알 거예요. 내가 스파이예요. 나는 스파이예요. super spy이예요. 네, 우리는 이 환상적인 어떤 극장에서 잘 연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상적인 어떤 극장에서 잘 연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괜찮은 것을 원하십시오. 가족들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길로 빠졌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요, 더 심각한 것이 더, 더 좋고, 더 도저하게. 그들은 아! 그들은 누군가를 따라서 그들은 좋은 길에 따라서 당신이 좋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더 잘해주면 당신이 좋은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그들은 이미 믿음을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믿음을 말하자면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준비를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선생님, 저기 명상 중에 저는 예쁜 하얀 연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상에는 흰색, 청색, 붉은색, 황금 연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황금 연꽃은 스승님을 뜻하는데 흰색, 청색, 붉은색은요. 수행자의 등급에 관계가 있는지요. 그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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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몇몇 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불국토에서는 교통수단으로 연꽃을 활용합니다. 교통수단으로 연꽃을 활용합니다. 그 연꽃 위에 올라서면, 그 연꽃이 다 알고서 우리를 어디나 바로 데려가주죠. 아주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오염도 없죠. 돈 없죠. 아무 때나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갑니다. 지도를 다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제가 진실을 말한 거죠, 광인본문을 하면 불국토를 다 볼 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것뿐입니다. 나중에 더 많이 볼 것입니다. 네, 여기요. 선생님, 저는 입문하기 전에 처음 스승님 비디오 테이프를 봤었습니다. 보고 나서 잠을 자르려고 누워있는데 목 아래부터 밑까지 이렇게 큰 하수도처럼 이런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통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링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차라락 떨어졌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 비디오 테이프 못 봤는데 제가 앉았고 và ακío Allāh seperti 바로 그 helped me see that I experienced that my throat is filled with like a big pipe which is going from higher to the lower part. – Big pipe. – Big pipe. 와우, 목구멍이 아주 큰가보입니다. 자기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가 어디있어요? 이제 소화됐어요? 그 파이프가 어디있죠? 네, 이번에 새 입문자입니다. 스승님을 이렇게 뵙고 입문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새 입문자로서 드리는 질문인데 입문함과 동시에 소리도 듣고 빛도 볼 수 있다고 즉각 개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소리와 빛을 보고 들을 때까지는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거를 듣고 볼 때까지는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건지 듣지 않고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새로운 입문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바로 영광과 동시에 소리도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는 영광과 동시에 소리를 없는 경험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경험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은 경험을 못하는 것인지 눈을 감고 명상하십시오. 지금 볼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명상하세요. 그 날 그 날 충분히 집중을 안 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제한 후,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깨닫고, 무엇이 그가? 그는 영혼입니다. 해카라는 것이죠. 이게 들이네요. 배달의 물의 느낌인 것이죠? 뭔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입니다. 네, 이게 같은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가 나갔는데, 그 후에는 기억을 못 하죠. 왜냐하면 나갔기 때문이죠.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마음은 기억할 수 없죠. 영혼이 아는 것은 마음이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여기가 있습니다. 두 뇌는 여기가 머물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죠.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부자인 나라인 데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나라인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주 신실하고 좋은 체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내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타고난 게 있는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고요. forgotten. 인생의 운명이 현재 공동하는 것이 이정도가 돌아야 할 것이죠. 언제든가 기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가 기념이oly가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야, 언제든가 기념이 바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문하고서 명상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부가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꿈 속에서 아주 많은 재앙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Let's hope. et's written that you have to have an accident at 35 years old and you have to die or you cut your leg at 35 years old. You can change that. after initiation, you meditate and you change it. Because you go into High sobren relationship to where is wrong, you fix it. And when you come back, you have accident in a dream only. 바꾸면 바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걸 바꾸며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꿈에서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버립니다. 일어나서 일어나면 다리가 하나 없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꾸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생활은 꿈이 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큰 꿈을 만들고 작은 꿈이 되었고 작은 꿈이 되었고 작은 꿈이 되었고 큰 꿈이 되었고 스승은 큰 꿈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힘이 운육한 꿈을 변화하는 꿈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환상적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상적인 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힘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칙은 어기지 않습니다. 변화하지만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케이. 다른 것 같나요? 다른 우린 있죠? 개펫이에요. 레전드 구독자님. 물어봐도 될 것이죠? 야시글으니 Latam cap avenues? corration님 질문이 오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중은 좀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은 안 됐는데 보라색빛이 이렇게 눈앞에 계속 있었는데 그것도 빛이지. 계속 봤다고요? 집중은 좀 안 됐지만 저는 굉장히 잘 관찰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봤어요. 아직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파란색,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빛의 그룹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빛이 없다면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빛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단지 집중하나 밖에 필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알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게 두렵거든요. 성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은 존경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예수에게 절하십시오. 그리고 명상하십시오. 나는 부처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한 신의 왕국을 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한 신의 왕국을 알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여주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부처가 부르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아무 데도 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내면의 어떤 신성한테 절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절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처에게 절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처에게 절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에게 절하십시오. 당신에게 부처에게 절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내면의 어떤 신의 왕국, 불성의 왕국만 보십시오. 그것이 다입니다. 네. 질문 끝이십니다. miljoenen 왕국의 하신 Contemporary 괜찮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과 интерес해 bede기입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당신이 애itters only에 말씀해주신 모든 것이 A All 신의 Shock과 kunnen. 당신과 진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애ries 맺음을 통해 우리 교육을 가능한다고 말한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엮ango의 학령을 통해지고 연구, 전력, 사랑, 한국에서 영광을 축복해 주시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광을 축복해 주시옵니다. 여러분이 전심 모함을 다해서 나를 초대해서 서울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을 해서 서울 강연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한국과 이 세계 전 우주를 다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나 재미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행복한 부처가 좋죠. 나는 행복한 예수가 좋아요. 나는 행복한 신의 자녀가 좋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부처는 비참한 부처라고 얘기하죠. 나는 행복한 부처를 만나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나는 놀랍습니다. 당신은 좋아요, 당신은 좋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영원히 행복한 이유입니다. 나는 행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깨달았고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만 파란히 다를 부르기도 하고 Bio님なんです.